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월에 출간했는데 내인성의 선택이라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일면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박범계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요약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았고 그 모습이 거슬려서 붉은 취미로 오르는 승미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던졌다가 오히려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꽤 잘한 편이었는데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생각도 점점 비틀어졌다 이렇게 수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후 진학했던 서울 관악구의 남강고등학교에서도 갈매기 조나단이란 음성스컬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스컬 친구가 다른 스컬 친구에게 몰매를 맞고 오자 그는 집단 패싸움을 벌였고 이 일로 자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자는 자퇴 이후에도 한동안 방황을 이어갔고 그 다음은 그가 책에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입시 공부에 매달려 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동네에서 끌렁끌렁 노는 선후배 친구들 틈에 끼워서 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고 적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방황한 근본 원인으로는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양목리에서 이남삼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소아마비를 앓은 후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는 잠시 집에 머무르다 아이를 낳고 또 훌쩍 나가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삶을 계속하셨다면서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간주하고 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신 박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각별함을 책 곳곳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는 나의 유년의 우울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명랑하고 천진하게 그리고 고김살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아버지와는 별개인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박 후보자의 그런 혼란스러운 자아를 바로잡아준 것은 아버지나 다람이 없었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자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늘 다 망했다 다 망했다 자신 농사 다 틀렸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벼게 대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며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방위로 파출소에 근무하며 군 복무를 마친 후에 박 후보자는 1985년 24살의 나이로 연세대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뒤에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박 후보자는 친녀 성향의 인사와 여러 교훈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는 23기 동기생이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과 인연을 텄다고 합니다. 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 후보자는 1994년 판사로 임용한 뒤에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세천년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판사직을 던진 결정적인 이유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았습니다. 그가 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민석 그가 2002년 10월 17일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세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몽준의 국민통합21로 합류했다. 그는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배선이었고 정통성에 대한 반역이었다. 법이라는 태도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내 진료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김민석이 내 가슴 속에 이글거리던 정의감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는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칭찬했고 급기야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안희정, 이광재, 이호철의 버금가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느낌이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굿모닝 시티 사건과 관련해서 한 신문사의 여권 인사의 연루 가능성을 흘린 사람으로 지목돼서 청와대의 신임을 잃었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는 한 언론의 특정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술김에 전화를 받아 시중 정보지에 나올 정도의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이게 다음날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보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 바로 이호철 비서관과 문재인 수석에게 정보의 제공자가 나라고 말했고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대통령은 매우 화를 내셨다. 나에 대한 믿음이 경솔함과 공명심으로 나타나자 많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 거기에 나에 대한 많은 음해성 보고들도 한몫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 무렵 청와대 내부에서 이른바 충성경쟁도 책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는 권력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충성경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 그 충성경쟁의 핵심에 문재인 수석과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있었다고 수례했습니다. 이어 직제상 나는 문재인 수석의 학업자였고 이광재 실장과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면서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문재인 수석과 이호철 비서관으로부터 서운함을 사는 원인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책에선 박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수실 근무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사들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 하나하나는 그들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는 지나친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처럼 보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개혁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거나 간섭,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 그 하나만이라도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든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은 80% 달성이라고 썼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거나 간섭, 통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섭과 통제를 청와대에 하고 있다는 의혹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바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후보자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청와대의 간섭과 통제를 차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의 어린 시절에 불우했고 여러 가지 가정사가 많았던 것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가 여러 가지 폭행사건 등에 윤루됐던 그런과 인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권력투쟁을 했는데 이광재 실장과 문재인 당시에 민정수석 사이에 충성경쟁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서 처신을 하기 중간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서운한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서운함을 사는 원인이 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서도 이런 걸 극복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제명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잘 막고 검찰개혁을 본인이 약 접근대로 검찰에 대한 간섭, 통제를 하지 않는 그런 검찰개혁을 이루어낼지 주목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